오우 야 좋습니다 자 너무 예뻐요 자 준비됐나요? 자 우리 랑 데뷔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인터뷰 가능합니까? 네 아 가능해요?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공연팀인지 네 마이크를 빌려주세요 네 저희 공연팀 아니고요 아 네네 10월 초에 이제 데뷔 예정이 걸그룹이요 아 걸그룹 랑 데뷔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네 랑 데뷔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아 지금 혹시 여기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팬분들인가요 혹시? 네 아 그러시구나 이제 저희도 팬 해주시는거죠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오셨는데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다시 만나? 랑데뷰 안녕하세요 랑데뷰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랑데뷰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랑데뷰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네 저희가 어 지금 여름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 가고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여름 곡에 맞춰서 이제 랑데뷰 프로젝트라고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날이었잖아요 오 7월 7석 네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팬분들과 다시 만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네 네 그 수록곡이 우선 선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썸머 파라다이스 라는 저희 노래 여름 분위기의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현재 국내 음원 사이트랑 해외 음원 사이트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 네 음원 사이트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또 준비한 무대가 또 있나요 네 어떤 무대죠 어떤 무대죠 저 아 어! 나와요 네 이제 됩니다 이제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더 신나고 즐거운 무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 등 많은 SNS 하고 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수록곡 안무 영상도 곧 올라오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다 읽어보고 힘을 받고 하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 분위기 틈타서 빨리 다음 곡 마지막 곡 신나는 곡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마지막 곡 무대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주세요 정말 너무 예쁘고 깜찍한 랑데뷰의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까지 랑데뷰였습니다 다시 만나 랑데뷰 다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정말 너무 예쁘고 깜찍하죠 고맙습니다 네 아우 네 아우